2, 3, 4, 5, 6, 6, 7, 6, 7, 8 보라해 라이브를 진행했던 포토타임이 떠오르는데요 오랜만에 컴백 라이브를 진행하는 기념으로 한번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할까요?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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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나 슈퍼맨처럼 날라? 와아아아 아아 아아아아 제가 슈가 를 드는 사람입니다 힘쎕니다 모델처럼 찍어주세요 거의 땅굴 타겠는데 오래 끌면 민망하거든요 아이씨 빨리 찍어요 슈가를 되게 어븐 남지야 아 아 주업 자 아 오케 귀여워요 아 오케 좋아요 우리 빨리 빨리 갑시다 야 근데 이렇게 시간 짜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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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작게 나왔어 이게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저 영화 감상으로다가 찍어 보겠습니다 오 귀여워요 아 이거 정국이 진짜 못됐다 정화 이건 좀 수고한 것한테 그러지 마라 아 이제 먹다 당시 imagine 먹이는 그런 그 아 네 우려 차분하고 화 하하 british replace 면 음악만 나온다 진짜 kasih 아 мо다면 나온다 진짜로 앵그리 창의적이에요 아파하하 Total 안에 들었 сказ 안 저 안 municipalities 아 서로 찍어 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하고 그의 다음 좋아요 잘 나온 않고 5단飼세요 아 예 nadzie요 아inqu타가 도문 알nut 어허 아 often 뭔가 빌보드 핫 100 이리 고수 아니야. 행복해요? 저는 지금 지금 회복 중입니다. 행복이 아니고 회복 medic에로 거의 다 열심히 힘들어요. 가위바위보 가능해요? 가위바위보 가능합니다. 아 그럼 다 다지 형이 없으니까 되게 허 controversatk아요. 아빠 physicists~! 다 말하는 것 같았어요. 형, 저 말하는 거 어땠어요? 네, 트럭밥 디스코 업고시 찍 어땠어요? 마지막으로 잠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잠시. 너는 키가 너무 높아, 너가 할 때 엄청 힘들었어. 5, 6, 7, 8! 둘 중에! 고마워요, 형, 시세형님. 라이프 포즈원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제가 찍은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싹! 아, 잘생겼네요. 이것 때문에 스톱하고 싶었죠? 네. 해 주세요, 틀어주세요. 싹! 정구 씨, 왜 저는 저걸 찍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입냄새가 많이 나요. 중요한 퍼센트입니다. 형은 제세이 안 나요. 현실감, 진정성을 추구했습니다. 아, 좋네요. 아, 딱 그 두 경기장이 나오네요. 스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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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미씨, 이거 왜 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왜 했어요? 그냥 이게 습관이에요. 평소에 하는 거 못 봤는데. 맞아요, 습관이에요, 이거. 원래 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보러 갑시다. 아니, 감독해가지고. 수업! 아, 지나갔다. 뭐, 또 아버지가 보인다고 하라고 그러지. 아, 아빠. 저 얼굴은 정말 뭔가 가슴에 와닿는 아빠의 얼굴이에요. 아빠 사랑해요. 아, 미치겠다. 그래. 뮤직비디오 직접 참여 보니까. 불현대 예전에 찍었던. 둥꼴 브레이커. 라라라라라라. 세포 뮤직비디오가 떠오르는데. 혹시 다들 기억하십니까? 돌아온. 셀프. 뮤직 비디오. 빠밤. 오픈해 주시죠. 하나, 둘, 셋. 뭐야? 오케이. 멘탈 케어 담당. 저는 조명 감독. 자,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의상을 입혀시면 돼요. 내가 들 건 이거야. 자, 멘탈 괜찮아요, 다들. 자, 우리 가지 가지 합니다. 어 지금 비씨가 색칠 공부 중이십니다. 잠깐만 진짜 빨리 인증만 안 하면 되요. 너 진짜 끝났다고 보자 멤버들으로 촬영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예 여러분들을 촬영에 배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권력 남용이에요. 메뉴 driving. 안녕하십니까. 뭐야 이거. 이건 다 괜찮죠 다들. 괜찮아요 보내세요? 멘특 운명 아 멘특 운명 아 멘트 안 좋습니다. 자 케어 빨리 해야 돼요. 차에 Mysterio может 번째 посмотрю.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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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남중이 의상 어디갔어? 앤디 다음에는 정말 건강해진 슈가 씨와 함께 일곱 명 전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라면 여러분들 땡큐!